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강의, 인문강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인문강의라고 해서 배정된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 2시간 정도 하면 마지막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인문강의를 듣고 어떤 문제를 푼다거나 인문강의를 듣고 어떤 민법 전체를 다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문강의는 말 그대로 민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 대체적으로 민법 주요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또 민법 공부하면 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주로 설명하거나 하는 여러분 그 흥미를 붙이고 재미있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응하는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는 총칙에서 대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대리도 대리 기본적인 이론만 조금 약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맨 마지막에 묵건대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건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정상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정상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이론과 기본 내지 고급 이론에서 다룰 어떤 생각이고 오늘은 물건 전체와 계약법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마칠 생각으로 저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건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 물건은 어디를 살펴보냐면 여러분 물건 책 그죠 우리 교재 이번에 우리 교재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제가 한번 쭉 검토해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기본 이론서만 열심히 여러분이 탐독하고 공부하면 반드시 민법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업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뭐 끼욱끼욱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 공전문의 교과서만 열심히 하면 민법은 어떤 형태로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 민법은 쉽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교재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그 교재를 여러분 구입하셔가지고 211페이지 그죠 오늘 물건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계약법 전체를 살펴보면서 기초이론 강의는 10시간 배정되어 있는 기초이론 강의를 끝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내지 고급 과정을 한 30시간 정도 30시간 정도 배정해서 전체적으로 좀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하고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커리큘럼이 짜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우리 공전무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교재 페이지 211페이지 물건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물건의 종류는 그래서 우리 물건 전체는 뭐 그냥 이 시간이 조금 충분하면 물건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데 그 지금 하는 입문 강의 또는 기초 강의는 여러분에게 그냥 아 민법이 대체적으로 뭐 총칙 물건 계약 특별법 이렇게 있는데 물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걸 오늘 한번 살펴고 계약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개갈적인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물건의 종류입니다 그럼 물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물건은 우리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의 주체 주체고 이 물건은 뭐다? 개체다 그래서 물건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다 근데 이 사람이 물건자가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절대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권이라도 구르고 대세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절대권 대세권이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은 절대권과 어떻게 직접 지배한다 하는 지배권 이건 다음에 기본강의 고급강의에 들어갔을 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래서 물건은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권 대세권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하는 지배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은 또 어쨌든 이 절대권 대세권 직접 지배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내만이 권리자다 내가 권리자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이런 걸 배타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걸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또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고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이걸 배타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런 절대성 배타성에 의해서 물건은 반드시 표시한다 그걸 봉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표시 이걸 공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목 중에도 공시법이 있잖아요 공시법 공시법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등기법과 지적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잖아요 2차에서 그렇죠 부동산 등기법과 지적법인데 공시라는 것은 공적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표시하는 건 공시법 대표적으로 등기법과 지적법인데 공시는 자 그럼 다시 설명합니다 야 물건은 이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성 절대권 대세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고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그걸 배타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손대지 마세요 배타성이라는데 이런 절대성 배타성 A에서 물건은 반드시 뭐한다 공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시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 점유를 책에서는 인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인방법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공시방법은 명인방법이고 명인방법은 발글명 확실하게 인정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거 간단하게 이름표 이름표 붙여 놓는 거 그렇죠 우리 특히 이제 누구누구 소유입니다 푯말이라든가 이름표 붙여 놓는 거 이걸 무슨 방법? 명인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건은 반드시 부동산은 등기하고 동산은 점유 점유를 다른 말로 인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공시방법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관서법에 의해서 인정된 공시방법이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물건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고 다른 사람 권리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절대성 배타성 이런 또 하나 더 하면 관염성이라는 또 성질도 있습니다 관염성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뭐한다? 공시한다 하는 게 공시한다 하는 거죠 그걸 또 우리 조금 다음에 하겠지만 그걸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의 원칙? 공시의 원칙 그래서 반드시 물건은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 관념성은 이런 손대지 않아도 손대지 않아도 권리를 인정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을 안 대니까 뭐 손대고 있거나 이러면은 아 이게 내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손 안 대니까 이게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손대지 않아도 뭐가 돼 있으면 공시돼 있으면 아 내 거다 하는 걸 표시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뭐한다? 공시한다 그럼 이런 관념적인 권리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유권은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갑이 저 어떻게 그 대전에 있는 대전의 55번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사는 것은 갑이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전에 있는 55번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서울에 있는 자기는 살고 있지만 대전에 있는 55번지를 자기가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까? 등기 등기 돼 있으면 아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55번지는 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되는 거 대표적으로 무슨 건? 소유권하고 또 조금 있다가 설명하겠지만 저당권은 손대지 않아도 내가 그 물건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표시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저당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물건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배타성, 그 다음에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관념성, 특히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뭐 한다? 공시한다 하는 거 하고 이런 공시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등기, 점유, 명인방법 이렇게 했죠 그럼 이렇게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공시한다는 것을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시법의 대표적인 건 등기법과 지적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도 공부할 때 하겠지만 이런 등기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옆집에 여러분 아파트 같으면 여러분 위층에 누가 사는지 누가 거기 사는지 주민등록등본은 열람할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좀 그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개인정보로 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윗집이 누가 소유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700원만 결제하면 무조건 열람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등기의 주목적이 공시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표시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등기법은 뭐 누구든지 뭐 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등초본 교부 참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등기법에 가서 등기부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주목적이 이게 뭐가 주목적이다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은 공시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공시의 원칙에서 등기법은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본 교부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시험 문제 가끔씩 잘 됩니다 그러나 부속서류는 누구든지가 안 됩니다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의 하나여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살펴 주시면 법과목 공부는 재밌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물건은 대체적으로 어쨌든 물건의 성질은 이렇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 보는데 그죠 자 요 한자는 여러분 늘 씁니다 물건 그죠 자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쓰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아무리 쉬운 한자 한자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한자이지만 그 처음 요즘 젊으신 분들이나 언가면 뭐 그런 사람들은 한자는 아무리 쉬운 한자라도 아 모르겠어요 한자 이름을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쨌든 요 물건인데 요런걸 뭐 늘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한자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교 민법 교재를 한 권 어디서 도서관에서 빌리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한 1페이지 옛날 옛날 요즘 뭐 법과목 교재도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옛날 그 여러분 한 1900 2000년 이전 법과목 교재 한 권 사가지고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이나 물건법을 빌려가지고 한 1페이지부터 한 100페이지까지만 읽어버리면 그냥 한자는 내가 직접 쓰지는 못해도 읽는 거는 쉽게 됩니다 전부 다 생활을 한자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건인데 물건은 자 우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건은 점유권과 이런 봉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유권 조금 이제 제가 살펴서 설명하겠고 자 물건은 점유권과 봉권 이렇게 되어 있고 봉권은 다시 소유권과 이런 제한물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제한물건은 다시 용인물건과 용인물건과 이런 담보물건 이렇게 나누고 자 용인물건은 다시 3개로 나눕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러분 이거는 시험 칠 때까지 제가 계속 쓰기 때문에 지금은 꼭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지만 이걸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수십 번 제가 계속 칠판에도 그리고 또 책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지금은 처음에 여울 필요 없고 그냥 아 그냥 한번 간단하게 항상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이러면 항상 분류는 적어도 분류할 때는 분류다 이러면 몇 부류 이상이에요 보통 기본이 두 부류 세 부류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 물건하면 점유권과 봉권 봉권도 다시 두 부류 소유권과 제한물건 그죠? 그럼 제한물건도 다시 두 부류 용인물건과 담보물건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좀 이따 설명하고 이런 담보물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건은 몇 개가 있냐면 여덟 개입니다 담보물건 3개, 용인물건 3개, 소유권, 점유권 해서 이렇게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건은 이렇게 여덟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험에서는 우리 저번에 첫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어느 범위에서 출제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질권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질권은 동상과 권리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시험 문제 출제되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것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순수하게 동상 동상이나 권리에 적용되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권은 확실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책 가운데서도 제가 어떤 데 가끔씩 그냥 건너뛰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순수하게 동산에만 부동산하고 관계없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이론들은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는데 이 점유권은 여러분 다른 것은 전부 다 이게 본권에서 출발합니다 소유권이라든가 용익물권이라든가 담보물권은 전부 다 본권에서 나오는데 이 점유권만 지 혼자 따로 떼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굉장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아 물건 체계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체계는 어디서 왔냐 하면 독일하고 로마법 이렇게 해서 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자 점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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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적법 가리지 않고 그죠잉?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하는 거를 점유권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느 게 중요한 단어입니까? 자 위 적법 가리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위 적법 가리지 않고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건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그럼 물건에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대표적으로 물건에 손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둑놈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 도둑놈은 부도둑하고 나쁜놈인데 뭘 인정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뭘 권리를 인정합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면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대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법과목에 맞게끔 여러분의 사고를 자꾸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강의 입문강의를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뭐 10시간 가지고도 택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고를 자꾸만 이게 교과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내 머리를 가지고 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도 어떤 사람은 책을 내 머리에다가 자꾸 맞춥니다 책을 내 머리에다가 맞춥니다 책을 내 머리에다가 맞춥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내 사고와 책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시험칠 때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고 내 머리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면 책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내 머리를 어디에다가 책에다 그래야 축합격 무슨 합격? 축합격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꼭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책을 내 머리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어디에다가 맞추자 책에다가 맞추자 책 무조건 맞다 책이 맞다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법감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 머리를 어디에다 맞추자 책에 내 머리에다가 어디에 맞추자 책에 그래야 시험에 어떻게 합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놈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점유권이라는 선 위의적법 가리지 않고 사실상 지배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법과목의 기본적인 사고고 그러면 위의적법 가리지 않고 손만 대고 있으면 무조건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덕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은 무슨 권이다? 점유권이다 그 다음에 본권은 본권은 정당 권리 본권은 정당 권리인데 자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고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점유권자 그래서 도덕놈은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고 자 소유자가 손대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손대고 있습니다 뭐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그럼 소유자가 분신했습니다 소유자가 분신했습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이렇게 하는거죠 그래서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별도다 자 다시 합니다 도덕놈은 무슨 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있지만 본권이 없다 그래서 본권이 없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위법한 점유권자다 정당하지 않는 점유권자다 이렇게 하고 본권이 있으면서 손대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권자다 그 다음에 도덕놈은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고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점유권은 없지만 무슨 권만 있다 본권 소유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때 그럼 소유자가 손대고 있으면 뭐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야 이제 법적인 사고다 하는 거 금방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도덕놈은 점유권 있고 본권 없고 소유자가 분실했습니다 본권 있고 점유권 없고 그 다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점유권 본권 몇 개의 권리가 있습니까 두 개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점유권과 본권은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는 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유권은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다 완전 물건이다 이렇게 하죠 자 완전 물건이라는 것은 소유자는 자기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와 어 교환가치 모두를 지배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권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 모두를 지배한다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자 하고 완전 물건이고 그래서 뭐 소유권은 여러분 알잖아요 소유권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꼭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내 물건이 다른 곳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소유권의 힘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소유권은 뭐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소유권은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팔거나 차분하거나 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모두 지배한다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지압물건 들어가는데 자 지압물건은 타물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타물건 타물건 이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다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권리 자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에 용용용용용 액 뭐하는거 사용수익 그죠 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물건을 뭐하는 거다 사용 수익 이걸 줄여서 용의 물건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내가 빌려서 뭐하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대표적으로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이런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가치만 지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소유권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사용가치만 하면 모두를 지배하지만 용의 물건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용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빌려가지고 그래서 사용가치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타인의 물건을 지상권 타인의 물건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상 지상 항상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으면 제목부터 항상 살피는 게 기본 공부 방법입니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물건에다가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럼 여기는 지상이라는 게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러면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상물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지상물 설치 그럼 여기에서는 지상물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상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이 딱 나오면 지상 어쩌고 저쩌고 이것부터 나오면 안 되고 뭐부터 나오냐면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한다는 거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다가 목적이 뭐를 설치할 수 있다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상권 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상 나오면 안 됩니다 지상은 나중에 뒤에 나와야 되고 처음에 출발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목적이 뭐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권인데 지역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통로나 기타 통로로 사용하는 거 이걸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은 그럼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 하는 게 공통점인데 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한다 이 갑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지상권으로 지상권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은 건물의 소유자는 일단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도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면은 건물의 소유자는 무슨 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어리 빌려가지고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런 타인의 토지에다가 어리 빌려가지고 지상물을 설치하면은 이제 갑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 못하잖아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치? 만료될 때까지 그래서 이 지상권은 지상물을 설치함으로써 어리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권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지상권자만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타적 사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나왔죠 뭐 배타적 앞으로 여러분 배타적이다 배타성이다 하면 자기만 사용할 수 있다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독점이라는 말하고 배타라는 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좋다 되겠습니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자 지역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 그저히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의 토지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뭐 밖으로 못 나간다 할 때 토지를 이렇게 밟고 좀 지나가자 하기 위해서 미리 야 너 그 토지를 통로로 좀 쓰자라고 계약하는 거 이거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그러고 이용당하는 토지를 성역지라고 합니다 자 이용하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구한다 하는 거 요역지 이용당하는 사람을 성역지라고 그러고 이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라고 그러고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여러분 설정자다 이렇게 합니다 항상 여러분 설정자다 그러면 사용하게 해주는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토지를 빌려갖고 을이 사용한다 그러면 처음에 그 토지를 빌릴 때는 지상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상권자라 그러고 토지 빌려줘가지고 사용당하는 사람을 이런 지상권 설정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무슨자 설정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고 그럼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와 계약하에 그 다음에 등계하고 난 뒤에 이제 지상권자 이렇게 근무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용하게 해주는 사람 또는 사용당하는 사람은 설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갑니다 지역권에서 이 을이 갑의 토지를 지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미리 갑하고 야 너의 토지를 좀 사용하자 하니까 을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지역권이다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 사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자 설정자다 이렇게 하고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뭐 성역지다 이렇게 통로로 씁니다 그러면 꼭 그러면 요 부분을 얼만이 통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병도 통로로 쓸 수 있고 정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아까 지상권자는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물을 설치하면 이제 얼만이 토지를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은 토지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했지만 요 지역권은 이렇게 통로로만 쓰지 꼭 얼만이 한번 통로로 쓰고 또 다른 사람 통로로도 쓸 수 있고 또 소유자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걸 비베타적 사용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한다 독점적으로 빌려가지고 지상물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지상권자만 쓸 수 있죠 독점적으로 쓰는 거 이걸 배타적 사용이라고 그러고 지역권은 통로로 쓰니까 꼭 지역권자만이 통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옆 토지 사람 그 다음 또 그 지역권자가 사용 안 할 때는 또 뭐 토지 소유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베타적 사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지상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고 지역권은 이런 요역지를 위해서 성역지를 통로로 쓰는 거니까 비베타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성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지역권자 이용 사용하게 해준 사람을 지역권 뭐 설정자다 하는 그런 용어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은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이다 하는 게 이게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다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인데 요거는 요런 거 부동산 동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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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죄송합니다 자 부동산인데 요거는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마 전세권은 토지 뿐만 아니라 뭐다 건물도 된다 하는 거 건물을 어떻게 사용한다 빌려서 독점적으로 쓰잖아요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거 요게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용어 민법 시간에서 요렇게 전세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등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반드시 뭐해야 등기한 게 전세권이지 여러분 밖에서 전세방위성 우리가 그죠이 우리가 그 사회에 나가면 전세방위성 전세금 전세기관 이렇게 해도 등기 안 하면은 법률상으로는 전부 다 등기가 안 된 것은 뭐 임대차다 뭐 임차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임대차가 맞냐 임차권이 맞냐 임차권이 맞습니다 요거는 계약이고 요게 이제 권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등기 안 한 권리는 하면 임차권 이렇게 하면 임차권은 요거는 채권이다 하는 거 요 전세권은 뭐 물건이다 그래서 요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물건은 무슨 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지상권 지역권 소유권 점유권 이런 뭐 저당권 유치권이 전부 다 외국에서 도입한 겁니다 외국에서 먼저 체계화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생겨난 유일한 물건 하면 이게 전세권이다 앞으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체계해서 석자 전세권 저입에서도 전세권 나오면은 무조건 뭐 한 거다 등기한 거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등기한 거고 그럼 밖에서 전세기관 전세권 뭐 전세금 이렇게 해도 등기 안 했다 전부 다 무슨 권이다 임차권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임대차라고도 쓰는데 임대차는 이건 계약이고 이런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가 임차권인데 정확하게 하면 임차권 채권 그래서 요거를 밖에서 전세방이섬 상에서 전세금 해도 등기 안 하면 그건 임차권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적 전세는 법률상으로 뭐냐 하면은 임차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담보물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권입니다 다음은 임차권입니다 아멘